레디! 컷! 레디! 액션! 회사 끝! 베리굿!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여기는 어디에요? 도산! 저희는 지금 플랜스업 스카일 선배님들 콘서트에 무려 보이시나요? 베리굿! 영광입니다 드디어 베리굿이 콘서트를 하게 되었어요 네! 우리 콘서트에 딱! 딱! 사실은 저희가 오늘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선배님들의 행사도 왔고 부산 또 국제영어제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또 왔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저희가 이제 벌써 워배기! 무슨 요일? 토요일! 워배기의 요일 워배기를 부산에서 보내게 되셨어요 대박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워배기의 5위를 축하합니다 빵!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한 번씩 팬분들께 저 먼저 할까요? 네! 네! 저는 500일을 다 꽉 채우지는 못한 멤버지만 그래도 앞으로 네! 500일! 1500일! 2000일! 5000일까지 5천일까지만 세영이는 5000일까지 아니야! 5만일까지 여러분과 5만일! 우리 베리굿과 우리 베리굿 4명과 저까지 해서 5명과 5명과 여러분이 한 곡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요 저는요 저 고은이는요 일단 말 목소리 플라이 트러스카이 선배님들 지금 콘서트를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얼른 빨리 커서 이제 저희 곡도 많이 생기고 이랬는데 우리 팬들도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콘서트도 하게 되겠잖아요 그럼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방금 막 상상했는데 눈물이 막 극질불컥했어요 우이치 보 저는 이번 3번째 부산을 왔어요 사랑하세요? 네 3번째 왔는데 오늘 모든 게 뜻깊은 날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짧지만 긴 500일이잖아요 저희가 물론 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베리굿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절대 우리 잊지마 잊지마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저는요 일단 공방을 와주시는 팬들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고 맞아요 사진이랑 동영상 찍어주세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늘 팬분들이 첫사랑인거 알죠? 제 첫사랑은 팬분들이고요 노래를 할 때마다 팬분들과 이루어질 수 없는 첫사랑에 저는 그렇게 감정몰입을 한답니다 왜 이루어질 수가 없어? 왜냐면 내 팬분들은 너무 많거든 나는 바람피켰지 않아 어쨌든 그래서 팬분들 많이 사랑하고요 아마 베리베리가 있으니까 저희 베리굿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마다 공백했는데 저희 이렇게 긴 공백기간 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자 우리 베리굿한테 하트! 베리굿 베리베리들 사랑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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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똘이 하나 맡아주세요 나의 베리베리굿 꺼 또 나가 꺼 또 야 재효 재효 자 재효 자 지금까지 굿굿 베리굿 안녕하십니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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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게립투카 컨크레인즌 레이전 베리베리 굿굿 만일 거짓 나의 베리굿 싫어 itan 공과 감사합니다.